마틸다 마틸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? 됐으면 좋겠어? 엄마 표정 보면 어떨 것 같아? 너 마틸다 됐대! 진짜야! 진아야 축하해 어떡해 저 진짜 마틸다 됐대고 있어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틸다에서 마틸다 역을 맡은 이진아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진아고요 나이는 11살 4학년이고요 그리고 키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가족 가족 좋아하고요 특기는 좀 엄마가 엉뚱하대 취미는 노래 부르기 마틸다 오디션은 엄마가 지원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지원해 주셨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 전 얘기여서 음 너무 여러 번 봐서 조금 힘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봐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어서 힘든 기억이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많아서 못 가르쳐 전체 모든 게 다 지니스 기대되는 것은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진짜 궁금하고요 여러분 제가 마틸다를 하는데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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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봐주세요 그리고 지니아 마틸다 많이 많이 물어주세요 감사합니다